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바로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일도 해야 되고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내일은 또 어떤 걸로 수익을 낼지 굉장히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같이 어떤 허브경제TV가 종목 분석하고 종목 찾고 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들 여러분들 저희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같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혼자 아둥바둥 할 바에는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저희가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또 분석해가지고 전달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어제 두 종목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힘든 시장일수록 저희 또 홍대TV 믿고 같이 한번 신호대로 직장인 초보자 분들에게 직장인 초보자 분들에게 딱 걸맞는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끝나고 요번주도 대한전선 보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또 대한전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들은 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들은 좀 드린 것 같고 어 사실 대한전선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쁜 얘기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속된 말로 별로 없었다 근데 좋은 얘기는 있었다 재밌게도 아주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얘기다 라고 하는 이슈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왜 도대체 수혜를 못 봤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 안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필요하다는 건 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에요 미국 유럽 해상풍력 발전 확대 등으로 해적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면 누구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누구 대한전선이 최고다 대한... 아니 뭐야 ls전선이 최고다 라는 거 사실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요 대한전선이 어차피 따라가고 있으니까 대한전선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나 라는 건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쇼티지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제가 한국선주 ls전주 유일하게 아모링 와이어 납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 뭐에요 해적 케이블 자체조달에 대한 차질 즉 뭐에요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다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뭐의 문제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저는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누구의 문제다 이건 그냥 시장의 수급이 문제에요 이거는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종목이 정말 문제가 있고 종목이 진짜 저런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종목이 문제인가 종목이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건가 두 번째 아니면 시장에 테마가 많아서 굳이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안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봅니다 무조건 후자라고 봐요 아니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뭔데 그러면 초전도체인데 저런 이슈가 있었으면 충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금은 아쉽게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팩트가 맞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팩트가 맞다 그러면 아휴 뭐 같다 아휴 나는 그냥 아내 먹을랜다 아휴 그냥 좀 그렇다 라고 하고 끝낼 것인지 어? 라고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음? 아니면 아 그래도 시장에 돈도 많이 돌고 있고 아 또 허긍드TV가 또 좋은 종목들 매주 다섯 종목 엄선해서 네 개에서 다섯 종목 엄선해서 준다고 하는데 아 그걸로 일단 좀 돈을 벌어 봐야겠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주에 뭐예요? 대한전선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대한전선에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까요? 아니죠 손실 중이실 겁니다 매수과는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치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어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의지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하루 이틀 나아가 3일 5일 주 단위로 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물들은 명확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약간 좀 파이팅 있게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어차피 제가 영상 맨날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맨날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정말 좋은 종목들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이렇게 채널 링크 달아 놨습니다 채널 링크 달아 놨으니까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대한전선은 우리 대한전선대로 대응 받아 가시고 추가로 또 뭐예요 매매 하면서 좋은 종목들로 매매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수익 매 가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내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